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어렵게 출제되는 문항을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교육시민단체와 국회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면서 킬러 문항 출제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합니다. 송성완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치러진 9월 모의평가의 수학과목 공통문항 22번 문제입니다. 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을 묻는 고난도 주관식 문제로 EBS 분석 결과 정답률은 3%에 불과했습니다. 변별력을 위해 출제되는 이른바 킬러 문항입니다. 현직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등이 이번 9월 모평 수학과목을 분석해봤더니 총 46개 문항 중에 4개의 킬러 문항이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개념을 사용하거나 여러 개념을 한꺼번에 묻고 있다는 겁니다. 상위권에선 고난도 문항 한두 개를 맞췄는지에 따라 등급이 난이고 대학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킬러 문항의 중요성은 큽니다. 하지만 학교 수업만으로는 킬러 문항에 대비할 수 없다 보니 수험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킬러 문항 자체 존재 자체가 문제 왜냐하면 그것은 학교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런 킬러 문항을 가르칠 수 있는 사교육 인프라가 없는 곳에는 교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행 선행학습금지법엔 논술과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만 규제할 뿐 수능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별 고사의 경우 출제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 사전 영향평가라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수능도 이 같은 사전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또 선행학습금지법을 어긴 대학과 사교육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